4차 산업혁명 바뀌고 바뀌고 세상은 또 바뀌고 변화하는 세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키우기 위해 연암공과대학교는 변화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교육 시대와 함께 동행하는 교육 LG와 함께 도전하는 교육 새로운 인재를 키우기 위한 새로운 교육 연암공과대학교와 만나면 새로운 미래가 보입니다 LG가 만드는 유칼라 인재 연암공과대학교 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대학 산업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수진이 끊임없이 교육을 혁신하는 대학 시대가 요구하는 커리큘럼과 최첨단 실습시설을 갖추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대학 연암공과대학교는 특성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최고 수준의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연암공과대학교는 출발부터 남달랐습니다 기술 입국의 주역이 될 인재 육성 박제된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전문 교육으로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움직여 갈 인재를 키워내고자 LG의 모태도시인 진주에서 1984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 발전과 함께한 시간 동안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으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의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전자전기계열 기계와 사람이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 스마트 전기전자공학과 기계 설계, 컴퓨터 응용기계 등 현장 전문인을 키우는 조선자동차 항공기계 계열 전공지식은 물론 종합적 사고능력을 겸비한 메카트로닉 전문가의 산실 기계공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 양성 선두주자 스마트 소프트웨어 학과 이처럼 연암공과대학교의 모든 학과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유망 분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학문을 한자리에서 익힐 수 있는 융복합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더 나아가 시대를 선도하는 연암공과대학교만의 전문교육 그 경쟁력은 바로 LG의 든든한 지원에서 시작합니다 매년 수많은 LG 계열사가 참여하여 채용정보와 필요역량을 설명해주는 LG데이를 비롯하여 LG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한 장학제도에 이르기까지 연암공과대학교는 LG의 아낌없는 후원과 동행합니다 최근에는 LG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으로 산학협력 확대에 힘써 현장실무 교육과 취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암공과대학교는 취업률 및 그 질적 수준에서 최고 성과를 자랑하고 있으며 2018년도 교육부주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조화를 이루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움직여 나갈 새로운 미래형 뉴칼라 인재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 연암공과대학교는 더욱 새롭게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연암공과대학교를 만나는 것 그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옳은 미래를 만나는 것입니다 LG가 만드는 뉴칼라 인재 연암공과대학교